샤르덩에게서 영감받아 기하학적인 구성 그리고 부드러운 빛의 효과에 특히 신경써서 묘사해봤어요 아 샤르덩이요 샤르덩이 홀드에 봤던 정물화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최초의 정물화가잖아요 그렇죠 그림도 그렇고 모든건 다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 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근데 이건 조금 힘 빼고 그려본거에요 수업 시작하죠 네 그럴까요? 그러면은 선긋기부터 해볼까요?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선긋빼고 이걸 왜 하는거야 도대체 받으세요?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이혜원 팀장님 아니요 잠깐 통화는 괜찮습니다 아 지금 작업실 앞이세요? 아 근데 이거 어떡하죠? 제가 지금 수업중이라서 오시라고 하세요 인사도 할겸 아 오셔도 된다고 좀 이따 뵐게요 네 혹시 마 작가님 임난홍 작가라고 절친인가요? 그걸 어떻게 작가님 죄송해요 손님이 계신 줄 모르고 이렇게 불쌍 안녕하세요 지난주부터 저한테 그림 배우고 계시는 분이세요 작가님 실례지만 할게요 작가님 실례지만 할게요 어머 어머 이거 나야 어머 이거 아 이거 당신이 대체 거기 왜 있어 못 들었어요? 개인교수 받으러 왔잖아요 학생 왜 하필 우리 작가님이지? 임단홍 작가한테도 그렇게 접근한거야? 그래서 무슨 짓 한거야? 어? 뭐? 임단홍인지 뭔지 그 사람 나한테 왜 물어? 혹시 지금 나 의심하는거야? 근거 있어? 그동안 당신 말과 행동이 근거야 하하 웃겨 생사람 잡기 전에 니 친애하는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나 먼저 잘 알아봐 고고한 사람일수록 들키기 싫은 비밀을 감추고 사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 누구처럼 말조심해 아드님은 그래도 대화가 좀 되던데 말조심해 생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꼭 베케낼 거야 감사합니다.